아, 뭔가 무조건 이길 것 같다, 이거는. 근데 경민이도 한 번씩 미친 거든요. 몰랐어. 경민이가 근데 이기는 경우의 수는 캐리어밖에 없어. 캐리어, 무조건 캐리어. 아비토론은 내가 볼 때 무리고, 캐리어. 경민이가 또 한 번 뚫기 같은 거 잘해가지고 가끔 이길 때 있던데. 서킷은 안 돼, 그게. 아, 근데 명훈이 엔트리 아니었냐, 이거? 명훈이 엔트리 존나 잘 짜. 야, 엔트리 잘 짜네. 명훈이 같이 짜네. 석판에도 내가 짜가지고 엔트리는 먹었는데. 엔트리 먹어서 이긴 거 아니야, 우리가? 아까? 전에? 제 상대팀이었잖아, 명훈이. 제 상대팀이었어. 근데, 성대가 경민이한테 져가지고. 우리 팀? 승부경도 짭짠테 짓고. 맞아, 맞아. 나도 유리한 거 짓는데. 엔트리는 잘 짠다, 요즘에. 명훈이 기가 있나보네, 명훈아. 근데, 나 오늘 2패 했어. 2패하고 3위도 쓰지 않았어? 스컬지 나눠박은 거. 형, 그거 그냥 어택당한 거죠? 나 원래 한 마리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 딱 박히더라고, 약간. 형, 그런 거를 의도해서 박았다 해야지. 의도해서 그걸 어떻게 박아나올 줄 알았어. 의도해서 박았다고 해야지. 와, 사람들이. 와, 역시 이러지. 김명훈이었으면 무조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건 인정. 노랬죠. 노랬죠. 아니, 근데 따로 박힌 게 잘 박힌 건가? 그치. 둘 다 피 없는데, 아예. 어차피 바로, 바로 죽일 거, 바로 싸울 거였잖아요. 형한테. 그, 그러게. 그냥, 두 개로 딱 어택당 해가지고. 하나 죽이면은 뭐 그냥, 그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음. 어차피 둘 다 괜찮으니까. 에에. 잘 걸리면 아까처럼 되는 거죠. 근데 견민이 요새 테나드 좀 무섭게 하긴 하거든요. 좀 보긴 해야 돼요. 얘가 막, 사업 찍고 나서, 벌티하고 사업 취소하고 다 그대로 이런 것도 하더라고. 어, 진짜? 그런 것도 해. 오. 약간 빌드 좀 요새 다양하게 하더라고. 어, 드라곤. 드라곤. 먹음충하게 지금 왔다갔다. SCB가 너무 빨리 잡힌 거 아닌가? 그리고 더블 빠르다. 1드라넥이네. 1드라넥이네. 23넥. 음. 음. 1드라넥, 2드라나 파일럿하고. 이러면 토스가 좋아요. 기분 추천. 서치 다 끊었고, 넥도 빠르고, 넥도 안 보여줬고. 형태원 이러면 그냥 배럭스 날라가서 보던데. 그냥 안만하잖아. 가스랑.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긴 해. 옛날에는 FD하면서 많이 날렸죠. 음. 이겼다. 어? 어? 아니, 경민이 위치 몰라. 드라소치야, 이거. 음. 저거 드라새로 찍었어. 저거 때문에 생뚱맞게 뻘쳐 만날 수도 있겠다. 새로 찍었어, 새로. 그럼 뻘쳐 약간 피해가고 있는건데. 어, 근데 영우 입장에서 아빠 아예 안오면. 그냥 뭔가 쉽기도 하겠다. 오, 벌더 생 가고. 오, 생 강다. 생 강다. 벌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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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쌤가 더 빨라. 가가가가가가가가. 아아 안가네, 아아. 부담되긴 하겠네. 두 번째 벌쌤 지나간다. 두 번째 벌쌤 간다. 이건 간다. 이건 누가 간다. 드라 나오기는 했는데. 아 이거 생 강면 마인 깔려, 이제. 마인 깔려. 마인 됐어. 어,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어? 하아 너무 아깝다 이득 아니었 그래도? 이득은 아니지 벌 Давайте 뒤졌다 루티미 끝도 없네 어? 뭐야 이거 빌드? 잠깐만 아모리 스타포트 아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와 이걸 들어간다고? 아 계속야 잠깐만 잠깐만 아아아아 영호야 아니 이거 옥삼기시라 존나 불리한데 이러면 꽤 빡센 이경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돼 영호야 아 그거라 생각하나 뭐 드랍뉴 노리는건가 보네 아니 더블이 토스트가 생각보다 빠르니까 그래갖고 리버 생각했나 뭐지 이거 그냥 땡레이스 아 찝을라다가 스캔으로 보고 이제 안찍겠다 근데 이거 그냥 그거 같애 첫벌레로 앞마당 넥서스 타이밍 보고 넥서스 너무 빠르니까 그래가지고 선로보다 싶어가지고 한거 같은데 만약에 촛옵대 바로 뛰어왔으면 개빡센데 지금 근데 이거 별로 안좋은거야 지금도 안좋지 별로 안좋은게 아직 그냥 벌즈 3개를 버렸잖아 1구수가 너무 떨리는데 3개 버렸고 그리고 1백에서 스타포트까지 타서 지금 유닛이 없어 아 이거 지금도 지금도 빡센데 약간 옥드라했는데 스타포트 해주면 좀 맞춤한거 아니야 약간 오버서 오피드라 느낌 약간 기분 좋은거야 약간 그 느낌인데 아 이거 끝나겠다 리페어하면 끝나진 않아 아 아 아이고 오오 빠지 오 나이스 어 벙컬 제발 못돈다 아이고 탱크 다 먹히나 아 이거 낙 낙가 근데 이거 자체가 이득 아닌가 드라가 드라가 이득이죠 다 죽이면 괜찮잖아 아니 다 죽이면 괜찮잖아 이거 언제 죽여 이걸 흐하하하하하 언제 죽여 이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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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흐하하하 아니 근데 LCB가 좀 잘 죽일 것 같긴 해 근데 느낌 어 이러면은 너무 불리한데 걔 불리해 이러면서 캐리어네 아 하 지금 아비투에도 개유리한데 캐리어 하네 와 저거도 죽었어 드라 사거리 너무 길다 근데 이거 빡세긴 하다 아까 김성현전하고 비교하면 그거보다 더 유리한 것 같은데? 그쵸? 이거는 진짜 초스가 너무 좋은데? 트리플 캐리어랑 이거 경민이가 타이밍인 것도 다 봤거든? 캐리어 안하네 다 봐서 그냥 게이트 들리네 와 이경민 판단 뭔데? 이러면 그냥 트리플 짓고 4컴까지 바로 때리면 됩니다 아 옵저버 다 보고 있는데? 예 괜찮아요 2옆판네 미네랄벌트 비었다 비었다 차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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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들어왔어야 된다 뭐야 이러고? 퀸스타 캐리어야? 와... 천천히 가네 캐리어를 지난버 민간에 질드라를 좀 찍으면서 가네 그니까 안전하게 하네 근데 영어 업테라는데? 미네러 콧가려 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여기서? 스캔으로 봤어 테리어 타이밍 캐리어 타이밍을 맞춰서 하려나 본데요? 커맨드는 무조건 찍어야 되는게 맞는거 같긴하다 어쩔수 없이 지금 많이 불리해 네 이거 좀 많이 불리해요 야 벌초가 빠르긴 하네 드라가 공 던졌을 때 벌초가 지구 끝까지 가면 안맞지 않을까? 어? 영호 7대 끝까지 가 지구 끝까지 간다고 벌초가? 영호 이거 그냥 타이밍 잡는다 멀티 먹을 자임이 안나와서 그냥 2일을 맞춰서 갈거 같은데 멀티 먹으면 아예 못이기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건가 투캐리어 때 그냥 뻥 빼서 한 6골 정도만 해서 갈라고 하나보다 근데 경민이 또 짜내고 있어가지고 그냥 4캐리어 노릴거 같은데? 영호 왠지 센터에서 자리만 잡고 4캐리어 타이밍에 갈거 같은데 계속 모아서 아니 이거 가면 안돼 지상 너무 많아요 너무 없겠네 근데 안가도 못이겨 4캐리어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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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더 모아야 되는데 더 모아야지 여기서 여기서 실 못하는거 여기 여기서 모드하고 마인 다 깔고 배럭도 띄워놓고 그냥 계속 모아야될거 같은데 발질이 있어서 많긴 해 경민이 지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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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빼 빼 잘 뺐다 잘 뺐다 잘 뺐다 빨리 밟아 이 말 다 풀었어 나이스 낚시했어 와 이거 조기구이식 낚신대 와 내가 어제 랜딩님한테 당했던건데 흐흐흐흐흐 근데 이게 손해인데 결국 그니까 크게 이득 같진 않아 푸르브가 중요한게 아니라 맞네 와 저 아냐 근데 저런 움직임 좋지 저런 무조건 좋지 그래요? 경기의 스텝을 꼬이게 하고 있잖아 계속 이게 심리적인게 크다고 또 어? 아까 봤지 옵저버 몇개 따위고 나서 어? 레이스인데도 정신없이 좀 옵저버 안되고 가는 스테리어 어구 12시 미머를 다시 오 미머를 캐논 깨버리면? 어? 깨버려 오 뭐야 오 진짜 오 개털리는데 여기 꼬였다 진짜 꼬였다 좀 많이 털리긴 하네 어구로 벌쳐 살아나고 싶다 영호 라인드는 21업 때까지 나갈 생각 없어 와 이거 또 들어간다 아 아니구나 오 일로 가가지고 또 털어 와아 아 움직임 좋긴 하다 와 움직임이 오 이러고 그냥 6심 없고 밀브를 건너뛰고 또 가네 오 박아줘라 박아줘라 박아줘 어 근데 경민이 많이 많이 말리긴 했거든요 많이 말렸었잖아 아 또 살아있어 이거 뭐야 이거 벌쳐 안마당 안마당 개턴은 중 안마당 개턴은 중 모른다 빡치는 중 위력 위력 제트 6시 취소됨 아아 벌쳐 왔는데 이거 영호도 말라가지고 타이밍 작게 잡아야 돼 이제 오 근데 진로 많이 맞았다 어 이거 따로 지상군 먹으면 진짜 골리아 신이 많거든요 여기 캐리어 지금 두 대밖에 안 돼서 아 근데 일로 지출하는 거 맞나?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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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 같아 밑으로 가야 될 거 같은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흐헤 오케이 나이스 아니야 잘 나왔다 잘 나왔다 벌쳐 슝 벌쳐 슝 어 안되나? 어떻게 하려고? 영호야? 밑으로 밑으로 가야 될 거 같아 어 계절제 내긴 했네 캐리어 4대인데 아니 테라노 지금 개많아 개많인거야 지상군 녹이고 딱 골리아트만 로보하시는 성민이 눈쳤다 나이스 나이스 밀만해 이거 이거 밀만해 업컵도 좋아서 밀만해 공사목도 찍었어 그냥 잘 모았어 어 음 벌쳐만 찍으면 될 거 같은데 그렇죠 오 많이 빨리 벌라 센터 아 까비 아 까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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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천천히 빨리 그 느낌 알잖아 천천히 빨리 아 맞긴 맞네 오케이 위에 많이 밟았고 아 근데 경련에도 병원 놀림을 판다 너무 좋긴하다 아 아냐 아냐 애매하게 어 근데 많이 밟는데 진짜 애매하게 놀림 진짜 애매하게 놀림 아니 이러고 골리앗 빠져나 이러면 골리앗 바로 추가 와 이걸? 골리앗 바로 추가 이러고 골리앗만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골리앗만 오면 돼 이제 골리앗 찍어냈다 아니 돈이 테란이 마르긴 했거든 지금 지금 다 밀어야 돼 싹 무조건 밀 수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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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인 또 밟아요 정면 나이스 와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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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끝났다 이거 이걸? 오 저렇게 섹터 지금 와서 죽어주는 거 땡큐 아닌가 잠깐만 이거 힐리언데 잠깐 이거 정리 안되지 않나 섹터 블랫이 이기지 않나 이거 섹터 어? 아니네 동의당하겠는데 아 캐리어 공 위협이라도 잘 죽인다 아 캐리어 공 위협이라도 잘 죽인다 탱크 죽으면 안되는데 아 지긴 질려나 탱크 다 도망가야되지 않나 어 머키면 어디가 어어 아 아 한마리 다웠다 한마리 다웠다 12시까지 게임 깼어 오 이겼다 그러면 탱크 살짝 살리고 후속하면 되네 그리고 본진 본진은 sb 옮기고 그렇죠 공사막 되지 않나 이제 예 됩니다 곧 됩니다 오탱크 날아가고 인구수 일단 인구수는 거의 똑같이 됐어요 오탱크 죽었으니까 아 세개 살림 깝이 아 제발 여기서 잘 싸워야돼 여기서 잘 싸워야돼 어 근데 많은데 캐리어 그러니까 세토 많은데 아직 빡세긴 하자 빡세긴 하자 아 빡세 드라 점사 드라 점사 제발 아 아 1.4 왜이렇게 잘 죽어 탱크 아 근데 왜이렇게 떼냐 공이 여기 좀 세게 세 공이 여기 좀 세게 세 오 드라가 딜을 너무 잘 넣어주는데 아 아 아 졌다 이거 아 졌다고? 흠 토스도 돈 하는데 없긴 한데 와 네비야 음 너무 불리했나 처음엔 월초를 뽑아야되는데 개불리하긴 했어 너무 불리해서 그런가 진짜로 개불리하긴 했어 그니까 방금 안싸우고 계속 모았어야 될 것 같애 방금 안싸우고 모으고 본지 커맨드 6신으로 띄우고 음 왜냐면 토스도 프로봄 많이 털리고 지금 그래가지고 아 근데 싸움 끝나고 공사업 됐네 난 지금도 유리하다고 봐 아니 근데 후속 캐리어가 안찍히긴 했어 흠 흠 아니 근데 후속 캐리어가 안찍히긴 했어 흠 흠 좀 봐 보긴 해야돼 돈이 넘는 테트나 아니 이거 본진 커맨드 띄워야될거 같은데 진짜로 본진 커맨드 띄워서 6시 먹고 봐야돼 진짜로 이거 아직 몰라 흠 흠 걸쳐 나오기 시작했어 이겼어 스캔으로 걸쳐 돌리면 정신 못차려 정신 못차려 제거하고 캐리어가 안찍혀서 맞아맞아 멀쳐 개빠르잖아 봐봐 제발 제발 굴리안 오케이 오 멀쳐 털면 털고 멀쳐로 다 털었어 봐봐 오 나이스 위물 털고 튼세프터 개녹기는 중 풀벙커 이거 좋아요 풀벙이야? 예 좋아 SCB 잡히는거 오히려 이득이에요 지금 맞아맞아 인구세 역전했어 오히려 좋아 격민이 아니 격민이가 풀오브가 진짜 없긴하다 맞아 풀오브 없다니까 한 열 열 격민이도 지금 똥줄 타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하는거 같은데 그치 아니 풀오브 진짜 없어 두 부대도 안돼 다 합쳐도 섹터랑 바꿔주면은 이득입니다 테란이 이제 어 캐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건 진짜 격민이가 맞게 한거 아니야? 베스트 판단한거 아닌가? 변경 뽑으면서 상대체제 보고 지금 나가면 못맞겠다 장캐리 와 개맞네 와 템 변수만 템 변수만 제발 템이 한 방씩밖에 없어서 템이 테란도우인데 한방병력 깨지면 안나오긴해 이제 조심하긴해 어 왜이렇게 대충 싸우냐 템플러 마나 없는거 같은데 스톤업 안했다 마나는 있어요 어 스톤업 됐나보다 이제 음 그런가보다 됐나보다 어 근데 스톤 좀 봐야되는거 아닌가 스톤 아 아 아 아 와 이거 4캐리어라서 밀겠다 6캐리어면 어 스톤주가 아 아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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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잘 맞았는데 근데 잠깐만 오케이 녹여라 오케이 오케이 하나 오케이 이겼다 와 개마나 진짜 이겼다 와 뽕 뽑을때 뽕 뽑아버리고 뭐 정말 얼마나 유리해야되는거야 그럼 데 다크 스킨 gems 드라 준비 Chiyak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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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Kommentar 스캔 나이스! 스캔 있어! 있어! 나이스! 아 안보여? 한번더! 오 잠깐만 근데 막힌다? 그니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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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을 못깠어 미모나 미모나 아 나 넥을 깨야되는데? 오 넥을 두개 다 깰 수 있겠다 못깼다! 못깼다! 재혁이형 그거 아시죠? 골리아나 지상도 쎄요 어 쎄! 얘네 쎄! 가려져있는거야 안쎄 척하는데 쎄는거에 맞아 맞아 두개 다 날리면 끝나겠다 와 이거 이겼네 참 총 다 진짜 꼭 이겨? 야 아니 성이형 아 다 두번 많이 먹은 사람이 두번씩 먹은거네 두번 세번 먹은 사람 없네 세번 없을거야 아 덜덜림 더 고맙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안 움직이더라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재혁이 형님 너 강타당한다 묵보야 이상한 소리 한다고 아 우리 덜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뜬별님 200개 수고 감사합니다 어? 근데 뜬별님이 어느 분이신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그 나중에 영호방에서 해주신 분이 아 뜬별님이 그냥 200개 저희 팀 더 주신다고 이기면 재호 너 게임할 때였을걸 아마 와 인구 차이 많이 났네 게임 터져있었네 이게 게임 30났어 30 와 정민이도 또 너무 유리하니까 좀 그 뽁뽁당한 캐리어 느끼는 거던데 아 중간에 60차이 나는데요? 와 와 그거 어떻게 해 도항이 어서와라 아니 세포인 있어 세포인 어 내일 내일 상호가 스타자 그랬다고? 아 말해놔요 아니 정민이는 그때 죽어야 영호옥 생그러나는 거 어 어 그런거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2-1업으로 변경했어요 저도 원래 타이밍인데 2-1업으로 바꿨어요 스프레드로 뽑았구만 아 이게 1벌처 갖다가 마인 드라 앞마당 첫 마인 박으면서 이거 여기서 판단한 거구나 드라 예예예 그래서 드라 없길래 2벌처로 애초에 찌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찌르면 한 번씩 게임 터지거든요 노사업이라서 잘 찌르면 음 음 근데 경민이 4업 멀티 4업 멀티 4업 멀티였어요? 왜 드라가 4업이 안 된 거 같애 아 경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 나 드라가 4업 안 된 줄 알았는데 4업 멀티 2드라 파일럿 로븐 어 1드라넥 1드라넥 2드라 파일럿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아 아니 그럼 경민이가 드라가 3드라인데 다 밖에 나가있었어 아 아 아 아니 근데 마지막에도 0너샷은 저 끝난 거 아니에요? 5캐리어 남았을 때? 드라하고 그런가? 지금 리플 보는데 저 끝났는데요? 아니야 그 순간엔 이미 네가 이긴 거야 아 진짜로요? 뭐지? 아 나 지금 뭐 할 게 없어 아니야 너였어도 막았을걸? 아 일단 마지막 그래도 이 가서 기분 좋네 다행이다 아 나 진짜 못 막았을 거 같은데 이거 어 언제 뭐 있어서 막았어? 아 진짜로? 아 진짜 이건 졌을 거 같아 형 아니요 저 팀 2밖에 한 번 졌어요 어 내일 그거 뭐야 내가 이거 보냈거든 연락 오셔가지고 어 연락 오셔가지고 어 연락 오셔가지고 어 연락 오셔가지고 다시 보기 다시 보기 쏴 준다고 하셔가지고 네 보내놨어 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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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고생 상당히 강의 파일 따로 없어요 저 강의 파일 따로 없는데 저 유튜브에 강의 많습니다 아 막 감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진짜 개혁자 완전 역전이네 나 몰랐어 어 나 진짜 게임하는데 몰랐어 근데 진짜 엄청 할만한 줄 알았네 게임 터져 있었네 으 으 으 으